. 이게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엔 조건부 카드가 나온대요. 저도 몰라서 그래서 조건부 고령 조건부 세공사 조건부 청소부인데 이거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하나만 해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4, 5가 됐는데 직발 붙여주니까 하나만 해도 두 개하면 사기고 도발이 요즘에 많이 추고 도발이 요즘에 많이 추고 가 됐기 때문에 쎄니군 이거 좋더라고? 이거 사기 잘 치더라고? 발..발드? 이거 좋더라 어? 국력 어? 퍼역 이거 좀 큰 카드가 많죠? 말벌 하나 말벌이 음길 짜증나더라고? 뚜까? 도발이 도발인데 이거 좋더라 또르또란 또르또란 가겠습니다 고신위 이거는 껍데기에다 할 수 있죠 야분 하나 가져갈게요 마법 하나 마법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분신술에다가 마리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아 튼껍 튼껍 너무 조건부야 두 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기술자 창궁 창궁 같다 2009 타임 육영 근데 내가 이게 막 퍼역? 퍼역 두 장은 너무 좀 에바 아닙니까? 아 이거를 뽑을걸 그랬나? 튼껍청을 퍼역은 많을수록 좋다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빈필드에 5코 낸다고 하면은 빈필드에 내기에는 이게 좋고 이건 좀 조건부잖아 오 또 나왔다 이때는 퍼역 또 나왔어? 빛이, 빛이까지 나왔어요? 그럼 아까 그거 했어야 됐네 비치꽃 이거 해봤자 넣고 드루가 내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팔라면은 한 장 한 장밖에 안 나거든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치마 오늘은 머리에 한껏 힘이 들어갔네요 엔타로 쏘영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코 많죠? 석이 갈게요 4코 갈게요 이거 아 이거 좋은데 4코 갈게요 4코가 아예 없다시피 해요 하수인이 5코 이거 코스트 밀릴 것 같애 껍질 좀 해놔 2코 거주 아저씨 수염 긁는 소리 너무 듣기 좋습니다 팍팍 좀 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다 거주자 거주자 할게 국력 야 역병 2개, 퍼역 2개 좀 가볍게 짜길 잘했죠 6코 만약에 6코짜리를 몇개 뽑았으면 더 무거워질 뻔했어요 좀 가볍게 하는게 낫을 뻔했어요 좀 아쉬운거는 4코 틈껍을 하나 더 뽑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4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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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2개 정도 더 찍을 수 있었죠 빛이 1번하고 빛이 꽃 2개랑 좀 아래로 있죠 빛이 꽃 2개 아저씨 내일 신검 받으러 가요 중징대 아저씨 마나 보면서 나 군대 갈땐 통일되겠지 싶었는데 비불쌍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탈님 4코 뽑은거 나왔고 야수가 요런거 싱검 참 1급 나오세요 13초 hasta 검 잡았네 이거 해서 뺄게요 동전 썼으니까 3코 나오고 쏴갔습니다 신성화가 있네? 신성화가 있네? 방금 이거를 복사해주세요 신성화 다노말루스 기중 Ju임 주임 지금 써놓을까요? 써놓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야수니까 요거 나가고 다음에 아니면은 어흥하고 잡고 아 이걸로 잡고 다음에 8턴에 이걸 내든가 8개월 기념으로 물어보는데 냉장고에 있는 예거는 다 드셨나요?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자연을 위하여 한 번 먹어볼래? 허허허허허허허 하나 더? 어 다음에 이거 돼요 9턴에 이거? 10턴에 이거 나의 Partnership 내 작은 친구를 소개하께 안녕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국경이 북한 같은 찐따가 아니라 중국이랑 러시아라 당연히 계속 징병이고 압록강이나 두만강행이야 안 돼서 따뜻한 강원도에서 멈추는 걸 다행으로 알아 통일되면 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박으면 요거 써야 돼 중? 공격도 나왔고요 이것도 잘 뽑았네 나한테 뭐라고 그럴 거 아니네 잘 뽑았네 서울에서 공생활할 때 겁나 추웠거든요 관악산에서 텐트 펴고 자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5 요걸로 잡고 도발 그러면은 요걸로 잡고 요거 잡고 도발하면 이거 두개 박아야 되거든요 그쵸 순서만 있으면 죽죠 신성 없으면 굉장히 이득 어신 아끼네? 체력을 아끼네 불 들어왔죠? 어..어..둘 요건 들어오 못하고 요거 요거 두개 하겠네 툴툴 툴툴 달릴 수 있고 툴툴 국력을 하면 좀 타죠? 타니까 요걸로 잡고 뚫어주고 하나 주고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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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로우에 요 요거 무기 깨는거 무기 깨는거 나가도 될거 같은데 빨리 털고 또 anf 얜은 어흥으로 같이 잡을까요? 사사는 얼어버려서 전체 킬 되게 아끼네 아 이것까지 냈어야 됐다 흠 이러면 어떨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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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에 때릴 수 있으니까 아 오 잡길 잘했어 아 아 아 하 아 아 pen 이걸로 쉽더라 이거 안봤죠? 전부 용의 형상래 모가 내려라 하나만 받고 초기장에서 혼자 30장 쓰네요 세상에나 시상에나 마상에나